What's the situation? 당황한 너의 시선 너머 끝에 무너지는 성격 차츰 바라오는 새벽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모든 칼날 끝에 잘라내진 문제 개선반도 대부분 문제 빛을 풀지 못한 숙제 높은 맘에 쓰러지던 작고 약한 바람 소리가 기울켜 폭풍처럼 몰아치는 소리를 듣고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리의 시선을 들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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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펴지로 살아나던 가장 한숨 많은 꿈들이 푸른 듯 달론도 너무 비오는 풍경이 와라와 깨고 부딪혀야 해 이 기쁨의 눈물을 날 수 있도록 불의 숨을 자아야 해 멀리 던져가도록 흐름이 멀어져 가게 흐름이 멀어져 가게 다시 깨운 나의 흐름이 다시 깨운 멀리 새로워진 아침에 왜곡되는 진실 그르쳐진 거친 변화의 목소리 파도가 이래 전부 집어삼킬 바다를 만든 것 그들을 피해 까고 부딪혀야 해 내 눈물을 날 수 있도록 흐름이 멀어져 가게 새끼깨 소리쳐야 해 그들의 소리 타고 우리 원해 갔던 거 명절이 아래 명절이 만난 것 흐름이 멀어져 가게 내 기쁨은 다시 깨운 나의 흐름이 지나치게